신나는 비트가 흐르는 건물에 도착한 해밍턴주 자 여기 무슨 일이죠? 이건 무슨 소리야? 음악 좋지 않아? 연습실류 같은데요? 여기 진짜 멋진 삼천있사 리룸도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요즘 리룸이 스웨덴이 넘쳐요 줌도 자신만의 색이 있어요 후보 중에 춤을 되게 잘 추는 거 아닌데 그렇게 스웨덴이 넘치는 사람 좋음 봤어요 리룸하고 진짜 딴짝될 것 같아요 아! 밴틀이랑 별명 비슷해 밴틀이 별명 뭐지? 순두부 순두부지 별명이 순두부에 스웩 넘치는 이분 누굽니까? 가볼까? 가자 들어가 들어가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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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퓨우 씨야 오늘 뭐 선물이에요? 신나게 유닛 멤버들도 이제 연습 중이었나 봐 아 요새 인기 무지한 게 많으시더라고 오 세상에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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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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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주가 기사네요 왜 틀린? 형 노래 팬이야 야, 빼빼 네 잘 지냈어?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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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초도 멋있지? 참초도 멋있지? 참초도 멋있지? 오 멋있어 삼촌의 이름이 뭐야? 여기 우리 차는 피오삼촌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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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름은 피오 이 삼촌 이름은 유권 아 이거 연습할 동안 배급품 출시니까 오 진짜로요? 오 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귤을 또 직접 저기 까서 나눠줘요 오 오 그치 나는 먹는 거 있는데 벤틀리까지 오 오 맛있어? 와 와 춤이 잘 어울나 아 여긴 저흰 틀릴 여기도 있다 너 봐 한 번 오 오 오 오 오 양성에 떠줘야지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반 잘라줄까? 안 돼. 안 돼. 내 거야. 어이구. 욕심쟁이. 얼굴만 해. 삼신 쪼개줄게. 싫어, 싫어, 싫어. 맛있나 봐. 너 빨라졌어, 너. 재밌어져. 생과즙으로 먹을 테야. 저건 제가 할게요. 흘령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흘령이 이거 좀 보여줄게. 인사탭이야, 예뻐. 하고 누르는 거. 춤추어 막. 오, 못 죽여. 이거 뭐야? 연습실에 이런 거까지. 우와, 귀가 올라가는 건 봤는데. 오, 뭐야? 오, 놀랬어요. 놀랬어요. 먹는 게, 먹는 게 머리 위에서 잘해, 무섭지 지금. 염색이 안 돼, 염색이 안 돼. 염색이 안 돼, 염색이 안 돼. 염색이 안 돼. 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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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싫어? 이리 와, 해봐. console. 그래, 먹는 것 같지도 않으면 안 돼요, 빙된이 앞에서. 아,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박스 치는 것 같아. 아 피오 씨는 진짜 예뻐하나 보다. 정말 팬인가 봐요. 아 귀여워라. 사진 잘 찍어. 아니 지금 우리 연습 지금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마무리만 조금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삼촌들은 연습하는 거 볼까? 예 베이비. 예 베이비. 뭐 하는 거지? 항상 밴 틀리면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약간 틀어서 봐요. 어머 어머 어머. 흥이 났어. 다리 보세요. 어머 진짜 스텝 밟는 거 같아. 웨이브. 아니 걷기 막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윤리원 배 안 고파? 배 배고파. 배고파? 형 밥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 예 베이비. 예 베이비. 분위기 좋네. 예 여기 좀 아는 맛집인데 캠핑 그런 느낌으로. 아 캠핑장 분위기를 이렇게 내주는구나. 우와. 먹을 거 진짜 많아. 우린 뭐 먹고 싶어? 고기? 고기. 왜냐면 팬 거 먹고 싶어. 구워줄게. 조금만 기다려. 손에 뭐 좀 쥐어 달랐네. 연기. 연기 잡는 거지. 연기 향기. 먹을 수 있는 거 너 지금 없어서 그렇지. 잡아. 예스. 이거요 잡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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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와우. 좋아. 도자? 이렇게 치아 4개로 다 먹을까? 연, 연. 연, 연. 이거 진짜 맛있다. 신났어. 이거 뭔지 알아? 콩카루, 콩카루. 이거 굉장히 고소한 맛이야. 너랑 딱 맞을 것 같아. 봐봐.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신세계죠. 약간 어르신 입맛이잖아. 벤틀리는 진짜 나중에 커서 가리는 음식은 없을 것 같아. 다 잘 먹었어. 뭐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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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이거 하박이야. 이거 선타 하박이야 선타 하박. 그러네. 맛있어. 나도 먹고 싶어. 윌리엄 먹어도 돼. 아까 다 먹었으니까. 괜찮아. 형들은 먹게 해줘.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그중 봤어요. 이 형번이 장난. 미안해요 미안해요. 괜찮아. 삼촌 괜찮아요. 그치. 그래도 혀가 질러지니까. 어휴. 괜찮은 거지 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뭐야. 뭐죠. 맞았다. 이거 뭐야. 이건 번데기. 이거 골라야 옮기다. 나비 대기 전. 번데기 한번 먹어볼까. 맛있지. 저거 얼마나. 두렵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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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요. 저거 근데 완전 고담백이라. 고소하고 짭짤하고 얼마나 맛있는데. 또 가자. 맛있구만. 너 아빠랑 너무 다르다. 우와. 다정하겠다. 그리고 또. 따라하겠다. 잘한다. 그러면 이거 줄까. 오우. 참 참. 먹으세요. 알겠어. 착하게 다 챙겨줘요. 어머 어머 어머. 역시 스웩은 터내요. 그렇지. 스승님 친구. 스웩 때문에 만났는데. 고기로 하나가 되네요. sung 삼촌 나만 봐요. 월노만 봐요. sole 삼촌 진짜 좋아하나 봐..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ândqué 지켜줄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그사람의 심정이 착한 걸 등록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음